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또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요즘에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카메라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캐논의 이오스 M50을 가져왔습니다 이오스 M50은 2018년도 초반에 나온 일명 유튜버용 카메라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소니의 또 다른 유튜버용 카메라 알파 6400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M50을 쓰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지금 유튜브에서 칭송받는 그래서 요즘에 엄청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알파 6400 좋긴 좋은데 이 알파 6400이 FHD 영상이 정말 그지같아요 그지같아요 소니 디지털 카메라 전체 라인업에 FHD 화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원래 저는 F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XR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아이폰 XR로 촬영 중입니다 일단 4K로 영상을 만들면 화질이 엄청 좋겠지만 대부분의 유튜브 시청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6인치 안팎의 휴대폰으로 유튜브 컨텐츠를 소비를 할 거에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FHD 화질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4K 모니터나 TV의 전체 화면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4K 영상은 용량도 일단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편집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일단 인코딩 할 때 압축을 좀 많이 해서 화질이 좀 많이 깎여 나갑니다 그러면 4K 화질의 의미가 좀 많이 사라지죠 그리고 또 하나 60프레임만의 그 부드러움이 있어요 아 이걸 프레임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프레임 좀 재섭잖아요 근데 또 4K는 4K라고 하잖아 아무튼 근데 60프레임만의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 부드러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일단 이 캐논의 이오스 M50이 알파입 1400보다 더 싸고 더 작고 플레이치 화질도 더 잘 나온다고 하길래 일단 한번 사봤습니다 먼저 FHD 화질은 예상했던 대로 알파 6400보다 조금 더 좋아요 이거보다 안좋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엄청나게 좋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딱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표시가 난다? 요정도 좋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확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쨍 하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굳이 구입한 이유가 저는 이제 제품의 사진 예를 들어 뭐 이런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어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쨍 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만 일단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 본다면 뭐 장점이 굉장히 많은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번째 장점은 쌓아요 쌉니다 요즘에 가격이 많이 내려 가지고 바디만 사면 새것 기준으로요 오픈마켓에서 한 60만원 전후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더블 렌즈 킷이라고 렌즈를 두 개를 주는게 있는데요 키트렌즈 1545 키트렌즈고 이게 22mm 단렌즈입니다 두 개를 같이 줘요 이거 해도 새것 기준으로 80만원이면 사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이렇게 달면 이렇게 하면 바로 유튜브 세팅 완성 그리고 22mm 단렌즈가 뭐 매크로 기능도 있어서 접사도 되구요 그 다음에 22mm 화각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f2.0 이라서 상당히 밝죠 범용으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렌즈를 같이 줘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댑터 끼면 캐논 EF-S 렌즈 쓸 수 있죠 EF-S 렌즈는 캐논의 크롭 DSLR 바디에 쓸 수 있는 렌즈에요 렌즈의 선택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스피드 부스터 라고 이걸 끼면 풀 프레임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크롭 센서 잖아요 스피드 부스터를 달면 여기에 볼록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의 크기를 볼록 렌즈로 크게 보여주는 약간 그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그걸 쓰면 EF 풀 프레임용 렌즈도 쓸 수 있어요 막 그런 아주 재미있는 요소들도 있죠 그래서 렌즈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싼 렌즈를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장점은 이게 작고 가벼워요 렌즈도 작고 바디도 작아요 뭐 물론 여기에 전체적인 마감이 플라스틱 느낌이 좀 나긴 해요 플라스틱이니까 그래서 좀 뭐 그런데 뭐 마감이 그렇게 막 유격이 있거나 마감이 안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그네슘 바디랑은 딱 집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뭐 근데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한가지 장점이 더 있어요 메뉴가 쉬워요 이게 다른 유튜버 분들이 입문자용 입문자용 하길래 왜 그런가 봤더니 메뉴 구성이 진짜 쉬워요 혹시 모를까봐 얘가 그림하고 사진으로 설명을 해줘요 보시면은 여기 켰을 때 모드를 바꾸면 이렇게 그림하고 사진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겠다 어둡게 표준 밝게 이렇게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초등학교 학생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잘한 선택이 없습니다 비트레이트 아 이런거 없어요 선택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무비모드에 놓고 모드 선택 아 네 모드 선택 메뉴얼로 자 이렇게 하면은 너 그러면은 뭐 4K로 찍을거야 4K는 뭐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냥 24프레임 자 4K 24프레임을 찍어 아니면은 뭐 FHD는 60프레임, 30프레임, 24프레임 이것만 이렇게 띡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바로 찍기 시작하면 됩니다 네 엄청 쉽죠 너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소니를 쓰다가 캐논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무시당한 느낌이 살짝 어 나도 이 정도 나는데 하는 것도 그림과 함께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친절함이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쉬워요 보시면 이게 뭐 F값 같은 거 조절하잖아요 이렇게 터치스크린을 지원을 해서 F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요 이건 거의 스마트폰 같은 느낌이죠 뭐 노출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네 아주 좋죠 그리고 뭐 아 그리고 여기다가 초점 같은 것도 여기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비교를 했을 때 소니로 가본다 이러면은 자 메뉴를 한번 켜볼게요 메뉴를 켜면 하나하나 똑똑똑똑 마치 우리가 아이폰을 쓰기 전에 피처폰을 썼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이거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옵션을 다 줘가지고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걸 메뉴를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사진이 딱 찍히는 거예요 세 장을 찍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세 장을 찍어서 합성하는 기능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엄청 찾았거든요 자 어디를 들어가시면 되냐면 자 이거를 쭉 들어가서 ISO 설정에 들어가요 ISO 오토로 되어 있죠 지금은 ISO 100에 들어가면 다중 프레임 NR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하면 이것도 볼을 할지 표준을 할지 정할 수 있죠 표준으로 정하면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막 찍어서 합성을 하죠 그래서 노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걸 끌려고 찾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똑똑똑똑해 줘야죠 실제로 처음 쓰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처음 카메라를 알아봤을 때 이런걸 언제 조절하고 앉아있어요 이런건 그냥 켜가지고 보고 띡띡 찍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두 기기의 차이가 약간 철학의 차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깨논을 쓰면 메뉴 조작에도 확실히 친절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점을 꼽아 볼게요 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키트렌즈가 음... 좀 조작이 거추장스러워요 소니 같은 경우는 키트렌즈도 전체가 다 전자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줌도 전자식으로 할 수 있고 한데 얘는 다 수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얘를 누르고 이거를 얘를 누르고 오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돼있어요 자동으로 안되나 자동으로 안될 리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렌즈가 어... 가격이 한 6만원? 엄청 싸죠? 어... 불만을 가지기가 힘든 가격이에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메이저 단점인데 이 카메라가 4K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4K 촬영을 거의 활용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화질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욕먹는 거에 비해 화질을 비교를 해봤는데 어... 굉장히 잘 찍히는 거에요 그래서 어... 그래? 이거 쓸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크롭 바지잖아요 1.6배 기본적으로 크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풀프레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 1.6배 크롭 바디에 1.7배 크롭이 들어가요 4K 촬영을 키면 그러니까 1.6배에서 1.7배 크롭이 되니까 전체 곱하면 2.72배가 크롭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22mm 렌즈를 끼면 60mm가 되버려요 광각 렌즈가 약간 준 망원 렌즈가 되는 약간 마법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를 촬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굉장히 좀 화각이 굉장히 갑자기 답답해지는 그런 게 있죠 거기까지면 제가 영상 촬영할 때 쓸 수 있을 텐데 이게 카메라를 움직이면 롤링 셔터 현상이 너무 심해서 움직임이 심한 건 촬영이 힘들어요 삼각대에 올려놓고 내가 움직이는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촬영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카메라를 움직이는 순간부터는 그거는 결과물이 못 쓸 결과물이 나오는 거 같아요 굉장히 제약이 심합니다 그리고 캐논에서 자랑하는 듀얼 픽셀 AF도 4K 촬영을 하면 없어져요 이거는 기술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뺀 거예요 EOS R 230만원짜리 바디죠 EOS R에는 4K 영상에도 듀얼 픽셀 AF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는 뺐어요 EOS RP도 없어요 다 끝 나누기의 산물이죠 그래서 포커스가 3초에 한 번씩 잡혀요 그 그러니까 1,2,3 이렇게 잡혀요 게다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롤링 셔터 이게 겹치면 이게 롤링 셔터하다가 AF가 안 접히니까 못 써먹을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4K 촬영은 카메라를 딱 고정해 놓고 뭔가를 촬영한다 이런 분들은 쓰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 활용도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4K는 좀 까고 갑시다 듀얼 픽셀 AF만 넣어줬어도 좋았을 텐데 그럼 사람들이 EOS R을 안 살 것 같아서 안 넣어줬나?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카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야외 촬영이 많다 하시는 분들도 가벼우니까 갖고 나가서 쓸 수 있을 거고 내가 촬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찍고 싶다 이건 진짜 좋은 엄청난 장점이죠 물론 뭐 소니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찍고 싶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구요 그 다음에 FHD 60프레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분들도 사시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촬영 장비를 100만원 아래로 갖춰야 된다 이거 뭐 잘 사면 70만원 정도에도 맞출 수 있겠죠 가성비 세트 입문자용으로 추천 그런데 내가 간간이 4K 촬영을 하고 싶다 사지 마세요 그리고 샤프하고 쨍한 화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4K 촬영을 하겠죠 사지 마세요 제품 영상을 찍는다 아... 전 추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로그 같은거 S-LOG 이런거 로그 촬영 없죠? 로그 없어요 픽처 프로파일 같은거 없습니다 그냥 찍으면 잘 나와요 얘는 그냥 켜서 바로 찍는 용도에요 찍으면 잘 나옵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약간 TMI 인데요 영상용으로 EOS M50 보다 높은 급을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 EOS RP가 있잖아요 풀프레임 카메라가 있는데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EOS M50 이나 EOS RP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EOS RP는 뭐 RF 마운트 렌즈를 좀 비싼 걸 쓸 수 있어서 뭐 이게 뭐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뭐 센서 라든지 제가 이 일렉트로 마트를 가서 제가 잘 가는 일렉트로 마트가 있죠 그래서 일렉트로 마트 가가지고 제가 SD 카드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거 제가 촬영해 볼 수 있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 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네 RP가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 있는데 이게 뭐 렌즈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4K 촬영할 때 듀얼 픽셀 안되는 거 똑같구요 뭐 1.7배 크롭 되는 거 똑같구요 물론 EOS RP는 크롭 센서가 아니니까 그냥 1.7배 크롭만 될 텐데 아무튼 크롭 되는 건 똑같고 네 그래서 굳이 바디값만 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굳이 2.5배까지 차이가 나는 바디를 영상 때문에 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사진 찍는 분들은 RP를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EOS R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EOS R은 영상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값만 230만원이죠 네 너무 커져 갑니다 그러면은 네 못해요 EOS R은 뭐 4K 촬영에도 듀얼 픽셀 AF가 있죠 물론 1.7배 크롭 되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듀얼 픽셀이 살아있는 게 어디에요 로그 촬영도 되고 영상의 화질 자체가 확 달라요 그래서 EOS R은 좀 탐이 났는데 가격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고쌉니다 그리고 4K 화질로 넘어가면 알파 6400이 아 그냥 대부분의 미러리스트들을 다 씹어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4K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어 얘만한 게 없더라구요 4K 24프레임 화질은 제가 영상 화질 비교하는 웹사이트를 발견했어요 그 DP 리뷰라고 거기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는 카메라들이 있으시면 거기 가 가지고 영상 화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거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알파 6400의 4K 화질은 뭐 알파9, 알파7 마크3 다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AF도 걔네들 보다 좋아요 대신 손떨방이 없죠 지명적이게 손떨방이 없네요 아무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생각보다 비교 대상이 아니더라구요 가격대도 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서로 시장을 잘 분할해서 먹고 있어요 얘는 FHD 화질의 작고 가볍고 쉽고 바로바로 찍을 수 있는 입문자용 그리고 싸죠 한 100만원 아랫대 그리고 얘는 100만원 왔다갔다 하면서 뭐 렌즈 추가하면 한 150만원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면 좋을 것 같고 4K 촬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면 좋을 것 같고 FHD는 음 뭐 음 이게 막 땡 한 화질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막 막 엄청 막 못 쓸 정도는 아닌데 암튼 아 네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쓰임새가 생각보다 굉장히 확확 차이가 났습니다 아주 딱 나눠져요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아래 댓글에 달아 주시구요 카메라를 쓰시면서 뭔가 팁 같은 거 노하우 같은 것들 경험 같은 것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 감사합니다 provides